물품 판매를 권유하는 이른바 스팸 전화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런 전화의 대부분이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또 발신 전용 번호를 쓰고 있어서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기 같은 2차 피해도 우려됨에 따라서 단속이 강화됩니다. 조태현 기자입니다. 30살 정원영 씨는 지난 2월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. 동의 없이 권유 전화를 한 데 대해 항의한 정 씨. 미심쩍은 생각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니 발신 번호를 조작한 사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이처럼 전화 권유 판매가 늘어났지만 대부분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을 거부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넉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른바 스팸 전화 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걸려온 전화번호 10개 가운데 9개는 통화가 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. 통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발신 번호 조작이 47%로 가장 많았고 발신 전용 번호와 번호 정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이들이 사용한 통신 수단은 직접 전화가 59%였고 자동응답 ARS가 31%, 문자메시지 9% 순으로 조사했습니다. 판매 유형은 이동통신 가입과 대출, 인터넷 가입 권유 등의 순이었습니다. 이런 전화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사기 등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웹사이트 두나콜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YTN 조태현입니다.